아니 이게 축하가 이게 다야 웃어 오면 돼 이게 끝이야 야 뭐 그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뭘 더 해주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응 됐다 됐어 어휴 뭐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내꺼에요? 그래 니꺼야 빨리 받아 내가 좋아하는 꽃이네 내가 빨간 장미 살려다가 꽃집에서 이 꽃 꽃말을 알려주더라고 얘 꽃말이 감탄 감사 성실이래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 샀어 그거 말고 다른 꽃말도 있는데 뭔데? 그런 게 있어요? 참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엎이기만 하면 완벽해 아 뭐야 너 아직도 그 포기 안 했어? 그럼요 포기를 안 하니까 정국의 수만명 알바생 중에 내가 1등으로 뽑혔지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정장님 본사 직원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아휴 야 그래 알았어 야 그럼 딱 한 번만 업어줄게 1초 알아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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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어? 3초 콜? 흑매요! 아 참 진짜 너 어때 하면 내가 내가 야 자 기다려봐 나 무릎에 힘 좀 주고 어? 자 업혀 업혀요? 어 하나 둘 셋 자 1초 2초 3초 내려 야 이거 빨리 풀어라 어? 풀어보시지 뭘 풀어? 야 야 빨리 풀어 야 야 너 내가 힘 쓰면 너 다쳐 야 안 나? 안 나 아휴 저 또래 또 해외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